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영화배우 김부선씨 이 두 사람은 아주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김부선씨의 말에 따르면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해줬다 받아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보고 무상연애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사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신체 특정 부위도 안다 이런 말까지 오고 갔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좋은 관계가 나중에는 아주 소송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관계를 할 수 없죠. 이재명씨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고 김부선씨는 미혼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현직 정치인 경기도지사 또 그때가 성남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라는 정치인과 여배우의 일종의 스캔달이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씨와 김부선씨가 소송을 붙어있는데 이재명씨에 대해서 김부선씨가 쌀 한 가만이라도 보내야 남자가 아니냐 이런 말을 아주 직격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참여하면서 남자라면 쌀 한 가만이라도 보내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정치 싸움이 휘날려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16민사부는 21일 이지사와의 손해배상 혐의 제1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김부선씨와 김씨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김부선씨는 김영한 전 의원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건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서 저는 남편 없이 30년간 양육한 딸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이 부끄럽다며 명제로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지사후보였던 김영한 전 의원은 TV토론에서 경쟁자였던 이재명의 여배우 스캔달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자마자 강용석 변호사가 교도소 간 사이에 수천명을 시켜서 저를 형사고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살불하고 들어온 판이 정치계라고 하지만 1년 넘게 조건 없이 맞아준 옛 연인에게 정말 이건 너무 비참하고 모욕적이어서 재판에 안 나오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지금 1년 넘게 조건 없이 맞아준 옛 연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김부선 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는 과거에 이재명 지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며 그의 신체 비밀과 가족 비밀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게 전화해서 억울함을 토로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는 임종석, 박선숙 씨와도 통화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청례 등 민주당 386세대에게도 다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이 가여운 배우의 부당함을 돈으로라도 보상해달라 그래야 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장에 들어서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당신도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딸에게 부끄러워하고 감사해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많이 아프다 체중도 10kg이 빠졌다라고 말하면서 쌀이라도 한간만에 보내야 남자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지금 체중이 10kg도 빠졌고 몸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지금 1년 넘게 사귀었던 이재명 지사 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남자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쌀이라도 한간만에 보내야 남자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쌀이라도 한간만이 쌀 한간만이 요즘 가만히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 거지만 정말 옛날 말이기도 하고 쌀 한간만이라는 게 큰 기준의 금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후배 배우들에게 한마디 하겠다면서 정치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밝히지 말아라. 거지가 된다. 침묵해야 한다. 비겁하게 정연희 사건, LH 사건, 윤미향 사건에 침묵해야 연예계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서 연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 관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아주 거지가 된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밝히지 말고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얼마나 별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연예인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이 당하고 있다 하는 것도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처럼 인격 살해당하고 권력자에게 대항해서 이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 살해당하고 권력자에게 대항해서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법원에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의 게시물과 발언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성수한다면 판결금에서 소송 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미혼모를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미혼모 출신이기 때문에 미혼모를 위해서 미혼모를 잘 돌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부선 씨는 2018년 9월 이재명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당시에 이재사에 의해서 허언증 환자로 몰려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을 밝게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부터 허언증, 거짓말하는 환자다, 허소리를 하는 환자라고 몰려가지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재명 지사와 사귀었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에 뭐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해서 그게 다 허언증이다라고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거짓말이 법의 심판을 밝게 할 것이라고 소송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부선 씨는 같은 해 8월 18일 서울 남부지검에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만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 하는 이유로 2018년 12월에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 일부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4개월 뒤에 고소 일부를 취하했습니다. 그다음 재판은 6월 2일에 열리는데 지금 보니까 김부선 씨가 이제 할 말 안 한 말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당 정치인들 누구누구 임종석, 박선숙, 정청래 등에도 이야기 다 했다. 그리고 신체부의, 특정부의 이런 이야기도 다시 하는 것 봐서 정말 속에 맺혀있는 게 지금 풀린 것 같고 쌀 한 가마니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봐서 정말 지금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김부선 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일갈했던 무상연애 이 부분을 김부선 씨가 직접 공개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판에 의리가 없고 배신화하는 일이 잦지만 이렇게 본인 말대로 연인 사이였던 관계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아주 세상이 무서워진 것인지 아니면 김부선 씨의 말대로 정치인이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후배들에게 정치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밝히지 말고 말하지 마라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다시 추가로 더 피해를 당한다. 그만큼 정치인이 아주 지독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 보고 남자라면 쌀 한 가마니라도 보내라 하는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씨가 뭔가 다 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쌀을 보내든지 아니면 못 보내면 그 사유라도 설명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 스캔달과 입에 담기 힘든 이재명의 욕설 가족사 관계되는 과정에서 욕설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재명가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치명적일 텐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 여권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정말 설명도 잘 안 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권 측에서 이재명에게 관대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관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잊어버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애매한 김무선 씨만 피해를 보고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또 다른 반론을 하게 되면 지금 김무선 씨의 말에 대해서 100%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옳다 하라고. 그러나 김무선 씨가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씨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